가이 카타스케는 그리고 기뜨느니라 직역은 그리고 집을 짓느니라 그런거에요 기뜨느니라 동사 부정사 현재 등동태 부정사니까 뭐에요? 집을 안받고 이제 안떠나가 이용가치가 많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물어보면 즉시 즉시 대답이 나오고 뭐가 연결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그 방울새들이 날라가 봐야 뭐겠어 어디 갔들 만족이 없어 꼭 나를 찾아와야 만족해 그걸 말하는거에요 현재 등동태니까 오지말라고 너 스스로와 등동태니까 제발 좀 오지마 사람 많아 그래도 와 나하고 약속했잖아 그래도 오는거야 그럼 또 가지를 더 늘려주겠지 하나님이 그럼 또 가지를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